부영어 김지영입니다. 잘 늘 계셨죠? 7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강의 또 엄청 열심히 찍어놓고 다 끝이 난 다음에 이 느낌을 좀 고스란히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. 일단 이거 먼저 깔고 갑시다. 특히 N수생 여러분들 교육청 모의고사 무시하지 마세요. 진짜 사설은 그렇게나 열심히 보시고 사비까지 털어가면서 뭐 보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국가시험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. 절대적으로 제가 흔들리지 않는 신념 중에 하나가 국가시험은 무조건 의무로 보셔야 됩니다. 자 어찌됐든 7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일단은 이 교훈이 가장 센 것 같아요. 1등급을 맡기 위한 최소한의 단순 해석력과 이해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험이 아니었을까라고 봐요.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은요.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. 어떤 분들은 매우 쉬웠을 수도 있어요. 단적으로 진짜 농담 아니고 지금 메가스터디 이용 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정답률 나오잖아 얘들아. 21번부터 정답률이 다 이렇다. 71퍼 91퍼 83퍼 75퍼 92퍼 이래. 또 볼까? 빈칸 정답률 66퍼 48퍼 45퍼 44퍼 나쁘지 않아. 순서 삽입 61퍼 46퍼 42퍼 59퍼 나쁘지 않아. 그러니까 이게 나타내는 바가 바로 아 계신네. 행시 말고 해석 문제가 되게 많았어 얘들아. 이해해서 푸는 문제가 되게 많았어. 그럼 이거 같이 있는 시험이니 없는 시험이니? 당연히 같이 있는 시험이죠. 국가시험인데. 단 이용을 이렇게 하시라고 얘들아. 맞췄다 찔렸다를 떠나서 해설지 나오잖아 얘들아. 공식 해설지가 다 떴으니까. 그놈이랑 좀 대비하면서 너가 문장 단위로 해석과 문장끼리 연결이 됐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. 돌려서 얘기하면 평가원 여러분들 평가원 모의고사는 이거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. 더 어렵게 나올 거예요. 즉 해석력과 이해력을 넘어선 문제들이 나오겠죠. 이미 6평에 우리 경험했지만. 근데 해석력과 이해력을 넘어선 문제를 잘 풀려면 무엇이 밑바탕이 돼야 돼? 최소한의 해석은 돼야 돼. 그 용도로 되게 좋은 시험이야. 알겠지? 그러니 꼭 보시고 해설가기 참고하셔서 어느 정도의 이해력이 되셔야 되는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됐지? 자 그럼 V 단어의 힘은 역시 강력하다.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에 대한 의미의 확장이 필요한 단어도 몇 개를 좀 집어넣었어요. 그리고 동그라미 친 번호는 역시 다 문제 번호고요. 가서 확인해 보셔서 너가 진짜 이 단어 제대로 알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. 아 가서 보세요. 제발. 부탁이 있네. 뭐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은 V 단어 하셨던 분들 인펀트 이번에 개 중요하게 나온 거 알죠? 지금 32번 빈칸에 선지에서 얘를 의역해서 또 나왔잖아. 인빌트인가? 맞나? 인펀트가 뭐야? 응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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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이제 표면적 의미의 해석이고 아 지금 이거 아 응애를 괜히 했나? 아 씨 모르겠다. 태어나자마자의 악이라 그랬을 거고요. 내가 그러다 보니 인펀트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행동들은 다 인간의 본능과 타고남을 상징하는 거다. 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이번 32번의 선지까지 영향을 미쳤지. 이런 거라고요. 내 끼라이 V 단어 하셨던 분들 벌거벗은 눈깔? 맨눈깔? 육안이죠 육안 맨눈깔이면 뭐 이거니? 맨눈깔? 아 이것도 괜히 했나? 아 씨 이거 지금 총평인데 또 댓글 이상한 댓글 달리겠네 이것들 또 안 돼! 하지마! 응애! 이거하고 지금 맨눈깔 지금 안경 아 씨 아무튼 struggle 얼마나 내가 강조 많이 했던 단어니 얘들아 그냥 꼭은 뿐투하다 말고 뭔가 잘 안될 때 잘 못할 때 쓰는 S다 이 뜻이다 뭐 이런 거 얘기했죠. cultivate 마찬가지 cultivate는 참고로 V 단어에는 없을 거예요. 올인원 했을 때인가 그래서 한번 제가 언급하고 넘어간 분인데 cultivate를 맨날 곡괭 not 패스사 이런 거 뿌리고 아니 경작하다만 하시면 이 문제도 못 풀었을걸? 34번 틀리신 분들한테 너 경작하다 했으면 선지 큰일 났을걸? 가서 보세요. 기르다 했죠. 기르다. 의미? 수단 방법? 비열한? 다 모르는 거야 지금. 가서 보세요. 예? 어쨌든 이번에도 V 단어의 의미 단어의 의미 확장의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7월은 사실 제가 찍었었던 해설강의 중에 가장 짧을 거예요. 왜요? 해석 문제가 너무 많아서요. 제가 책 읽어주는 남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해설지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짧게 찍어놓은 것 같아요.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제가 욕심은 안 낼 테니 봤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의 번호는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알겠죠? 이 번호는 여러분들 가셔서 해설강의 꼭 들으세요. 그게 쉽던 어렵던 맞췄던 틀렸던 틀렸던과는 좀 상관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얘들아. 제가 볼 때는 32번하고 예서부터 34번까지 이거는 반드시 제 해설강에 가서 보셔서 내가 글을 읽는 과정 속에서 지금 한 땀 한 땀이 잘 연결되고 있는지를 저랑 비교하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36에서 38이에요. 역시 순서 삽입은 난이도만 조금 쉬었을 뿐이지 방식은 똑같이 나왔다. 특히 30 음 잠깐만 39번 봐야 되나 니네 39번 아 39번 이번에는 60% 정도 59% 나왔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고 38번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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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상 특히나 한 4번 근처에서 틀리거나 3번 근처에서 틀리신 분들 제가 되게 길게 얘기해놨어요. 가서 확인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마무리 7월 모의고사 뭐라고 꼭 봐야 될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1등급을 위한 단순 해석을 위한 시험이다. 해석 점검하러 당장 빨리 해설강의 출발 김정희였습니다.